카드사들이 수익성 다각화의 일환으로 할부금융시장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차량 등 고관여 제품을 주로 취급하는 할부금융시장은 올 들어 고금리 여파로 자산규모가 줄어들었는데 최근 여신금융채금리가 하향 안정화되고 내년 기준금리 인하 이슈가 나올 수 있는 만큼 할부금융시장으로 다시 눈길을 돌리는 겁니다. 할부금융을 취급하는 신한과 삼성, KB국민, 롯데, 우리하나 등 6개 전업카드사의 올 3분기 말 기준 할부금융자산총액은 10조 15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6.85% 감소한 겁니다. 할부금융자산이 축소된 데에는 높은 조달비용과 가계 부채규모, 연체율이 작용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경기 침체 우려로 자동차 같은 내구제 수요가 위축되면서 할부금융시장 성장 동력이 약해진 겁니다. 올 들어서는 카드사 연체율과 고정 이하 여신비율이 상승해 건전성 관리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점도 할부금융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반면 하나카드와 롯데카드의 경우 할부금융 취급액이 오히려 늘었는데 관계자들은 자동차 할부금융 이용이 늘면서 전체 할부금융 자산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연준은 최근 기준금리를 동결, 내년 3차례의 금리인하를 시사하기도 했는데 내년에 금리가 인하될 시 할부금융시장이 포화된 카드업계에 묘수가 될 것이라는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트 유근윤입니다.